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국장님, 제가 이 부분 좀 청취자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승기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실시한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다는 이 말씀을 빠뜨려가지고 네, 그거 반드시. 이승기 변호사 탓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히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활동 등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국회를 보면 머리가 아프고 울화통이 터지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일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서구갑 출신의 김교흥 의원. 최근에 입법활동이 상당히 활발한데요. 지난 3일 열린 국회교통위원회 전체에 의해서 제3연입고 착공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제3연입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영종과 청라를 잇는 달입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 간의 손실보전금 분쟁으로요.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등 진행 절차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오는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절차의 양.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은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교통 혼잡도로 지정은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걸 타 도시랑 비교해 보면 부산은 11건 그리고 인천과 비슷한 규모의 대구는 10건이 되는데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은 단 2건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 혼잡도로, 교통 혼잡도로는 5년 주기로 선정하는데 이번에 인천 경기고속도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함돼야 하고 또 포함된다면 당장 중요한 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 편리하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지금 13분 그리고 비례대표 일단 정의당의 배진교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14분인데요. 14분 모두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일단 그분 중에서도 몇 분만 먼저 추려보면 최근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 요즘 입법활동도 상당히 활발한데요. 인천공항공사 운영수익금을 주변 지역 개발 등 공항경제권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인천공항공사가 2019년 기준, 지난해 기준이죠. 수익금의 46%를 정부 배당금으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 관련 사업이나 공항경제권 발전 등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정부 배당연구가 동일하게 동일한 비율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정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룡 의원. 어제 이 자리에서 애국인 부동산 투기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의룡 의원께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근절하고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그러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인천 그리고 인천,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이 취득하는 아파트 거래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투기 건수도 늘어나면서 일단 국세청이 신속하게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정의룡 의원이 바로 입법 발의를 발음하신 것 같은데 아주 부지런하신 의원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에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정부의 이런 기조를 말씀하셨는데 인천시도 이런 기조에 맞춰서 2022년까지 당초 2만 호 목표로 추진했던 공공주택 물량을 4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주택 선배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일단 인천시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박인석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이 같은 계획안을 마련했고요. 지금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요. 인천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2018년에는 9천 거의 1만 가구 가까운 임대주택을 늘렸고요. 지난해에도 7200여 호 가구를 늘렸고 그래서 앞으로 보면 2021년 당년 내년에는 8천 그리고 2022에는 6천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늘려서 4만 호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천시의 이런 주택 임대주택 상황을 보면요. 일단 LH가 참여하는 건설형 LH가 직접 아파트를 짓는 건설형 한 1만 6천 가구 그리고 매입형에 1만 가구 정도 하고요. 그리고 임차형 임대주택을 한 1만 4천 가구 이렇게 해서 한 4만 가구 정도를 짓겠다고 하는데 인천시는 뭐 일단 지금 현재 서구 검암역세권 그리고 가정공공주택지구 그리고 검단신도시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꾸준히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네요. 일단 뭐 우리 서민들이 집 걱정을 안 하고 편안해야 그래야 또 다른 모든 문제들이 또 자리를 다 또 이렇게 잡아간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포커스 기호율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